안녕하세요. 터넌이 추천하는 핫한 어플들을 만나는 시간, 오늘의 핫플 권사란입니다. 과연 오늘은 어떤 어플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시죠? 바로 트렌디한 아이돌의 실시간 라이브 방송, V라이브입니다. 요즘 핫한 아이돌이라면 누구나 이 어플에서 만나볼 수 있죠? 전 세계 어디에서든 라이브로 소통할 수가 있는데요. 보여주시고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데모가 제게. 이제는 모바일이 아닌 TV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. 이렇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셔서 V라이브를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. 좌 상단에 돋보기 모양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. 리모컨 방향키로 마이크 모양 아이콘 옆 검색창 위에 커서가 깜빡이게 놓아주세요. 그리고 아래쪽에 생선된 자판을 방향키로 선택해 V라이브를 검색해 주시면 되는데요. 그 다음 설치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혹시 이 화면과 또는 방법과 다르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하셔서 꼭 스카이 UHD A플러스 서비스에 가입하신 후에 이용해 주세요. V라이브는 이용하는 아이돌만큼이나 개성 만점 다양한 콘텐츠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실시간 라이브 영상은 물론 게임쇼, 각종 티저 영상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. 특히 라이브 방송 중에는 실시간으로 대화도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여러분과 함께 방탄소년단을 만나볼게요. 우리 이번에 불타오르네 어때요? 그만 사랑한다 그러고 불타오르네 어떨냐고. 눈앞에서 대화를 나누듯 편안한 모습이 더 매력적이죠?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돌과 마음껏 대화도 나누고 아낌없이 하트 버튼도 눌러주세요. 누적된 하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영상을 V라이브 메인 화면에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. V라이브의 즐길 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앞으로 영화, 드라마, 뮤지컬, 힙합, 웹, 드라마, 클래식까지 더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가 더 개성 있는 모습들로 계속 계속 업그레이드된다고 하는데요. 최근에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웹에서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. 이러한 콘텐츠들은 아무래도 작은 화면에서 나만 즐길 수 있는 모습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 새로 출시된 스카이라이프 안드로이드 V라이브 TV 앱에서는 거실이나 내 방에서 커다란 TV 화면으로 스타의 모습들을 일일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즐겁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더 이상 휴대폰 화면만으로는 마음껏 즐기기에 부족하겠죠? 더 넓은 화면으로 편안하게 TV를 통해 즐겨보세요. 오늘의 핫플에서 소개해드린 V라이브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카이라이프 셉톱 상품인 스카이 UHD A플러스에서 이용 가능하니까요. 꼭 가입하셔서 트렌디하게 아이돌을 만나보세요. 오늘 터논더 VOD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핫한 정보와 함께 돌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